안녕하세요. 위유입니다. 오늘은 탈색모 컬러관리 단 두 가지 제품만 이용해서 하자의 영상입니다. 민망하네요. 저같이 애쉬빛을 갖고 있는 탈색모 컬러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아니? 하루만 소홀히 해도 사실 노란끼가 올라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제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3일인 월, 목,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보습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업로드 될 건데 이 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일주일 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고고! 샤워를 하면서 탈색모 컬러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머리를 적셔줍니다. 그리고 다소 저렴한 컨디셔너로 아낌없이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샴푸하기 전 컨디셔너를 해주면 엉킴이 적어서 수월하게 머리를 감을 수 있어요. 물기를 좀 제거해주고 보색 샴푸를 발라줍니다. 보색 샴푸는 이렇게 거품기가 적은 보라색 샴푸예요. 착색이 빨리 돼서 장갑을 끼고 하셔야 하는데 빠르게 거품을 이용해서 지우면 지워져요. 머리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주셔야 하는데 사실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고르게 발려지지 않고 어떻게 발려진지도 잘 모르니까요. 말리기 전 얼룩덜룩할 수 있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컬러가 좀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방치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오래도 아니고 그냥 양치하는 시간 정도만 방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몸을 닦아주셔야 돼요. 착색된 부분은 대부분이 이때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흡수를 위해서 수건을 따뜻한 물로 적셔주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트리트먼트는 헹구는 트리트먼트보다 바르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서 단계를 줄여주었는데요. 헤어필 같은 경우 바르는 트리트먼트를 구매해서 시즌2 구매했고요. 이번에 미용하는 친구에게 빌려왔어요. 이유는 시즌2, 시즌3 좀 비교해보시라고. 시즌2가 좀 더 꾸덕한 타입이라면 시즌3는 좀 묽은 타입이라서 뭉침없이 좀 더 수분감 충분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시즌3로 제품을 요즘에 써보고 있는데 9월 8일 홈쇼핑에서 제거랑 친구꺼 하나씩 구매하려고 해요. 알려줘서 고맙다, 태준아. 머리에 전체적으로 바른 뒤에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킨케어를 하면서 트리트먼트가 흡수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제품은 시버산 발삼 키트와 닥터탑 선크림이에요. 시버산 미스트, 앰플, 로션을 발라준 뒤 선크림을 발라주는데 시카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 제품처럼 발림성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머리를 감고 고데기를 한 상태인데요. 자기 전 머리를 빗어봤어요. 탱그런 트리트먼트에서 바르는 트리트먼트로 단계를 좀 줄여서 솔직히 걱정 많이 했는데 이 영상 보니까 걱정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색 샴푸로 컬러감도 많이 잡힌 것 같네요. 탈색모 관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 발 한 발 가셔서 탱탱하고 컬러감 살아있는 이런 헤어스타일 오랫동안 저와 함께 지속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탈색모